안녕하세요 부동산 갱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2차 낙찰되었으나 대금 미납으로 진행된 2차 매각에서 유찰되어 감유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제재가는 6억 8,432만원입니다. 입찰보증은 1억 3,687만원에 3차 입찰은 2014년 7월 9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근린주택 경매문구는 4호선과 수인분당선 중앙역 430m로 송우중학교 북측에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안산 근린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매물은 토지 면적 74.2평형에 건물 면적은 188평형입니다. 감유가는 지난 2013년 5월 기준으로 13억 9,657만원이며 2차 낙찰되었으나 대금 미납으로 진행된 2차 재입찰이 유찰되어 감유가 대비 49% 가격인 6억 8,432만원을 제재가로 오늘 2014년 7월 9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제재가의 20%인 1억 3,687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로 개별 공시시가는 제곱메다당 235만원입니다. 행위지안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영종률은 200%에 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하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부 대장상 2007년 5월에 중공된 철금 콘크루트 구조 지상 4층 규모 근린 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입니다. 공부상 입안 건축물로 등재된 상황이니 입찰 전 간활청을 통해 입안 현황과 해소방안 그리고 이행 강제익매 부과 내역을 추가 체크하여 입찰 참고자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키부 등무사말수기준 권리는 2007년 6월 26일에 설정된 농협은행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2,8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객민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키부 채권총액은 12억 9,794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장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권 맹세상 제시의 건물을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사건입니다. 현황상 전입일 기준 대약력 있는 점유자를 포함하여 9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본인금은 3억 5,500만원에 올세는 25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안산시 근린주택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단독 다가주택 및 상가주택의 매매 내역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줄어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하기매물을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인근 상가주택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안산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서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 후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근린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3%, 매각률 25%에 경쟁률은 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방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보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수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들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금방 소유자료는 법원 후 매각 묶음행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토지 74평여 글린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납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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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